너들은 공부를 하고 와서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이 알겠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공부도 안해오고 뭐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? 저 놀기 공부했어요 너들 300%씩 했어? 제가 놀기 공부 300% 오케이 그래서 VM1에 2 할 차례네요 오케이 앉아보세요 예빈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뭐였고? dog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dad 이 친구는 구체는 fan fan fan이 아니고 fan fan 그 다음에 얘는 8 8 8 자 그래서 8은 어떻게 쓰면 될까? E I G H T 와우 그렇죠 여기 다들 다들 같은 학년이지? 전부 다 8 쓸 줄 알지? 네 그렇죠 8 다 쓸 줄 알죠? 아니 그 8 맞죠 8 이거 쓸 줄 알죠? 파일 이거 다 쓸 줄 알죠 이거? 다 쓸 줄 알죠 이거? 네 예빈이도 쓸 줄 알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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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접시는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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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DISH이 알고 있죠? 그렇죠? DISH이 어떻게 DISH D I S H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죠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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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물고기는 DISH DISH FISH DISH R은 EGG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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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FOK DI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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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pork 는 이렇게 쓰구요 이건 돼지고기고 그 다음에 얘는 fork 얘는 우리가 쓰는 음식먹을 때 쓰는 fork 얘는 돼지고기 pork야 그냥 돼지고기를 pork야 돼지에서 나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우리는 pork라고 하면 안돼 그 다음에 문은 door door 어떻게 쓰면 되죠 그렇죠 d-o-o-r 하면 되겠죠 d-o-r door 그 다음에 문은 fire 어떻게 쓸까 f-o-u-r 이거는 4인거 같은데 이건 4인거 같은데 불은 fire인데요 f-i-o-r 이렇게 fi 다음에 r 소리 나오면 되죠 fi-o-r 그렇죠 이거 불이야 fire 그 다음에 코끼리는 elephot elephot 어떻게 쓰면 되죠 e-l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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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가지 소리가 뭐 엘러 엘리 엘러 그 다음에 얘는 fun ph가 뭐 됐죠 f 됐죠 elephant 그 다음에 팔꿈치는 elbow 엘보는 어떻게 쓸까 e-l o u d 그 엘라우드 같은데 얘는 엘라우드 엘보인데 엘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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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w 어 자 엘보 됐습니까 엘보 엘보 ok 오늘 쓰기 시험치면 많이 틀리겠네 엘보 ok 계속 쓰기 시험치고 펜답니다